Q. 유선호의 포스터 Q. 유선호의 포스터 Q. 유선호의 포스터 Q. 유선호의 포스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선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슈룻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고요 여기는 저희 세트장입니다 Q. 유선호의 포스터 일단 저는 개성 대군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Q. 유선호의 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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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. 좋아. 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. 카메라. 오케이. 좋아요. 다 같이. 좋아요. 그렇지. 오케이. 좋아. 100점 만점에 90점 하겠습니다. 이제 남은 10점은 저희가 앞으로 또 촬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촬영 동안 10점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포서를 찍으니까 진짜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설렛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잘 나왔는지는 이제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재미있게 케미 있게 잘 찍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. 저희 드라마 슈룹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여러분들 저희 보셨다시피 이렇게 재미있게 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개성대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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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